유한기 말 안 듣는 사람 시장님이 지사님에게 잘라버린 거 아닙니까 전혀 사실이 아니고 지난 2014년 8월 김만배씨 등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민간업자들로부터 한강유역 환경청 로비 명목으로 2억 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 유 전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오는 14일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경찰은 일단 유 전 본부장 신원을 가족 등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후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감식을 진행했고 시신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앞서 오늘 새벽 4시 20분쯤 유 전 본부장의 가족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는데요 유 전 본부장이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남기고 사라졌다는 거였습니다 다만 유 전 본부장이 남긴 글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유 전 본부장이 새벽 2시쯤 자택을 나서는 CCTV 화면을 확인하고 동선을 추적하다 시신을 확인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그동안 대장동 개발 특혜에 관여하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는데요 지난 2014년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대장동 개발 예정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로비 명목으로 2억 원을 수수한 혐의입니다 대표 께서 뷔을 받은 혐의로 그래서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이 천공수승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